프리티 가든입니다. 오늘은 진짜로 날씨가 영하의 날씨를 아주 실감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제부터 제가 일기예보를 봐가지고 어제 낮부터 바람도 심하게 불고 체감 온도가 상당히 떨어졌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좀 시간이 없어가지고 베란다 거리대에 있는 요 아이들을 들이질 못했어요. 옥상하고 제 2 거리대 한번 가볼게요. 제 2 거리대 쪽은 이렇게 이제 다 들였거든요. 안쪽으로 아이비만 하나 남겨놓고 다 안쪽으로 이렇게 싹 들였는데 조금만 못 들여놨어요. 그래서 제가 어제는요 신문지를 한번 덮어봤어요. 이렇게 날라갈까봐 테이프로 이렇게 붙여놓고 한번 볼까요? 날라갈까봐 이렇게 테이프로 붙여놨습니다. 네 이제 신문지가 이제 몇 개 있길래 이렇게 덮어놨는데 아이들이 과연 어떻게 밤새 영하의 날씨 새벽의 영하의 날씨에 어떻게 견뎠는지 한번 신문을 걷어 보겠습니다. 밑에부터 한번 걷어 볼게요. 아이들이 어디 뭐 좀 냉해를 입은 데를 살펴보니 만져봐도 그렇게 차갑지도 않고 이 신문지가 상당히 본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창에 에스피 요거는 사막의 별 요거는 당인 당인도 추위에 약한데도 신문지 하나로 영하의 날씨를 견뎠네요. 환타지아 샬롯 요거는 야곱쎄니 금 요거는 이제 홍욱하고 레드베리 을료심까지 요렇게 이제 멀쩡합니다. 멀쩡해요. 이렇게 이제 햇볕도 오늘에도 쨍쨍 나네요. 좀 춥지만 요렇게 또 햇볕을 여기서 받으면서 색감을 유지할 겁니다. 위에도 한번 볼게요. 위에도 이렇게 지금 한 10시쯤 됐는데 한번 걷어 볼게요. 철학 아주 멀쩡하게 만져봐도 그렇게 차갑지도 않고요. 그리고 라울도 아주 잘 견뎠습니다. 러울도 마찬가지로 추위에 약한데도 불구하고 아주 예쁘게 잘 새벽을 견뎠고요. 창 항상 비스트도 색감이 좀 빠졌네요. 안에서 요렇게 바깥에다가 오늘 또 이렇게 달달 달구면 또 예뻐지겠죠. 창 아직은 좀 괜찮아요. 젤 안염도 신기합니다. 신문 하나로 요렇게 아이들이 잘 났어요. 이렇게 실험을 한번씩 해 보고 있습니다. 신문지도 덮어보고 명하 5도 까지는 잘 견뎌 주는 것 같아요. 요거는 이제 이렇게 비치프릴레 방울복랑 신종 방울복랑 신종 방울복랑 팔찬대차락 미국플로라이트 염자 이렇게 앙팡금 모듬신기 모두 요거는 이제 안에서는 이렇게 예쁘게 잘 났네요. 예쁘게 예쁘게 새벽을 잘 났습니다. 안에서야 뭐 이상이 없겠죠. 안에서야 이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 바깥에서 이렇게 이렇게 잘 낳은 아이들을 보고 앞에서 밖에 노지 여기 베란다 거리내에서 전혀 냉해를 입지 않고 신문 한장으로 밤새 영하의 날씨를 견뎌냈습니다. 신기해요. 신기 신기 반기합니다. 그럼 오늘은 신문지 한장으로 아주 예쁘게 새벽을 나고 오늘 또 햇볕으로 햇볕을 보면서 바람이 잘 통하는 베란다 거리내에서 오늘 또 하루를 낮에 예쁜 색감으로 계속 의지되는 모습을 보면서 네 오늘 또 이만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주말 보내세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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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